뭐야, 이거? 짜잔, 거짓말이에요.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에 자신까지 가두고만 자기꾼. 아휴, 저런 게 엄마라고. 나 가진 게 도움밖에 없다니까, 그래. 아니, 왜 저런 짓을 해?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저렇게까지 거짓말을. 아니, 피 흘린 거 보세요. 타입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해치는 거짓말. 당신이 쉽게 속인 대가는 자신을 점점 올가매기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. 참 무섭다. 참 무섭다.